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같은 남자인 제가 봐도 용서가 안 돼요. 밥 줘!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문 한번 보죠. 제목 야! 너는 부모님도 다 죽고 없으니까 앞으로 남은 평생 우리 아버지 병수발이랑 밥이나 좀 차려줘! 라는 남편놈 하... 혼인신고 안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원지 시아버지 밥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제목처럼 시아버지 밥 때문에 이혼을 해요. 아니 조금 더 정확히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거겠군요. 앞으로 딱 두 달 뒤면 저희들 결혼한지 딱 1년 되는데요. 집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천민이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 팔자가 너무 거지같고 사나운 건지 5년 전이죠. 남편과 연애를 막 시작할 즈음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빠는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거의 기억도 없고 엄마가 전부인데 이렇게 엄마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제 곁에서 엄마 이런 슬픔을 위로해주는 이 남자의 다정함에 속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얼마 안됐지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쭉 연애를 해오다가 결혼식 하기 딱 두 달 전 시어머니가 사고로 또 갑자기 돌아가셨고 정말 친물한 분위기였는데 이게 또 어찌어찌 식을 치르긴 치렀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 커서 그런 건지 시아버지가 쓰러졌고 특히 뇌졸종 때문에 거동도 되게 불편해졌죠. 결혼하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온 터라 할 게 없으니까 시간 있으니까 제가 병원이랑 병수발 다 들었는데요. 당신이 퇴원할 즈음에 시누이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정 즉 저희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전부터 별거 하는 중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혼을 했다며 가방 싸들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이혼 사유 다른 거 없고 시누이의 그 알코올 중독 수준의 엄청난 술 때문입니다. 엄마 돌아가신 게 슬프다고 한 병, 아빠 쓰러진 게 마음 아프다고 한 병, 그리고 이혼한 게 힘들다며 또 한 병, 그렇게 매일매일 주구장창 술을 마셔대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원래 결혼하기 전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그걸 접고 결혼한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다가 새로 오픈하려고 자리를 알아보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일을 안 하고 있는 백수니까 퇴원하고 집에 들어온 시아버지 케어도 제가 하게 됐어요. 시누이는 술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소방관이고 요즘에 집에 들어와 잠자는 것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며느리인 제가 대신 나서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생각 전혀 없었고 그냥 이게 옳은 거라고 봤어요. 즉 아무 불만 없었다 이거죠. 참고로 저희 시댁이랑 저희 집은 차로 한 20분 거리인데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바로 시댁으로 건너가 시아버지 아침 겸 점심상을 받으리고 그리고 밤새 시누이가 먹었던 그 술병도 다 치우고 집안 청소까지 다 해놓고 나오면 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다시 가게자리 알아보러 돌아다니다가 또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 저녁상을 차려놓고 집에 오면 마지막으로 남편의 밥을 챙겨주는 걸 한 석 달 넘게 해왔어요. 마침 그러다가 아주 적당한 위치에 가게자리를 하나 찾게 되었고 간만에 일찍 퇴근한 남편이랑 함께 밥을 먹으며 가게 오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야 내가 봤는데 그 자리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저렇게 공사 좀 하면 늦어도 한 두 달쯤 뒤에는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등등등 제 나름 기분이 좋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때 남편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니 그럼 우리 아빠 밥은 어쩌고 딱 이러는데 이게요. 너무나도 진지하게 말하는 그 표정이 이거는 단순한 의문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네가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아빠 밥 어쩌냐고 이거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오만장이 다 떨어져요. 저도 놀랐는데 정말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마음이. 처음엔 분명 가게 오픈하기 전까지만 좀 챙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자세였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이 모든 걸 당연히 제가 다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 태도가 좀 어이없고 짜증이 나긴 했지만 뭐 그래도 시간 지나면 지가 다 대책을 세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니 남편이 생각하는 그 대책이 바로 저였나 봅니다. 출근하기 전에 살짝 들러 좀 봐주고 퇴근길에도 마찬가지 잠깐만 들여다봐 달라며 자영업이 좋은 게 뭐겠어? 바로 이런 거 아니야? 좀 해봐! 이딴 소리를 하더니 지 동생은 하루 20시간 넘게 취해 있는 애니까 불안해서 아빠를 못 맡긴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바로 질렀어요. 야 장난하냐? 나는 식모살이나 하려고 너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 그게 당연히 내 몫인 것처럼 말하지 마라. 그걸 언제까지나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호위도 그래요. 혼자가 됐으면 이제 자기 앞가리만 할 수 있게 오빠인 네가 혼을 내서라도 자리를 잡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뭐를? 걔는 원래 그런 애야. 그런 애를 믿고 내가 네가 손을 놔버리면 절대 안 되지. 그건 방치고 진무유기고 무책임이야. 이딴 소리를 해요. 따로 케어해줄 사람을 찾든지 나 모르겠고 무조건 네가 방법을 찾아라.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한다. 이러니까 정말 끝까지 매정하네 무심하네 네가 아빠라도 그렇게 했냐? 이러면서 사람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아니 당신 자식들 하나는 바쁘고 하나는 늘 취해 있느라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방치하고 내팽개 쳐두는데 내가 왜 내 몸을 갈아서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냐? 이랬더니 몰라서 물어? 너는 이제 따로 챙길 부모도 없잖아.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이래? 왜 이렇게 생색이야? 이 한마디에 정내미가 떨어지다 못해 살인 충동까지 느꼈어요. 정말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소름이 끼쳐서 그냥 바로 가방을 꺼내 짐을 쓸어 닦는데 그걸 보면서 또 하는 말 허! 어디 갈 데도 없는 게 짐 맛 싼다고 다 되냐? 가봐! 야 미친놈아 내가 갈 데가 없긴 왜 없어? 그리고 설령 없어도 그냥 차라리 길바닥에 들어 놓는 게 낫지 네가 있는 여기보다 백배, 천배 그게 더 나아!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왔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적당한 호텔 하나 잡아 누워 있는데 내 인생이 너무 서럽고 더럽고 팔자도 이따위인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와중에 혼인신고 안 했다는 거 이게 정말 다행이다 싶고 또 가게도 아직 계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돈은 굳었네 이런 생각 아니 이런 현실적인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원래 살고 있던 지역도 싫어요. 엄마 돌아가신 곳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더 싫어. 다시 쳐다보기도 싫고 그럼 이제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하나 싶어가지고 집을 알아보는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것 뒤적거리고 있다가 이렇게 글 쓰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봐도 저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하겠죠? 저도 알아요. 근데요. 참 멍청한 게 나도 내가 너무 답답해. 내일 먹을 거라고 장 봐가지고 사둔 생고기가 있는데 이걸 어쩌지? 이따 미친 걱정 생각을 같이 하는 걸 보면 나라고 하는 여는 정말 심모팔자인가 싶기도 해요. 미치겠습니다. 댓글 1번 와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고 벌써부터 저러고 있네. 님 남편이 사고한다고 냉큼 기어 들어가면 안 돼요? 남편 진짜 속마음 이제 다 알았잖아요. 저게 진짜라고요. 댓글 야 저런 새끼가 소방관이라니 윤리도 정말 의심스럽구만. 2번 이혼하잖아. 그럼 지 불쌍한 아버지 100% 요양원 보낼 새끼야. 그러니까요. 2번 니 아빠여도 그렇겠냐니.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그렇잖아. 자기 아빠 아프다고 직장 다니고 있는 남편한테 매일 들여다보면 밥을 챙겨주라고 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냐고. 어? 댓글 와 이 말 진짜 최악이다. 니 아빠라도 그랬겠냐. 아니 우리 아빠는 생전에 요리 자주 해주고 본인 식사 당신 스스로 잘 챙기고 그리고 야근하는 딸내미 힘들까 싶어 야식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셨는데 이게 뭔 개소리냐고. 아니 우리 아빠는 애초에 남의 집 딸내미가 해주는 밥 이런 걸 먹어볼 생각조차 안 하는 분이야. 3번 갈 데도 없다. 야 아가를 진짜 핫 그냥 아래위로 찢어버리고 싶네. 4번 지금 당장도 그럴걸? 지 아버지 밥 때문에 난리가 났을까다. 그래서 어떻게든 스니 구슬려가지고 다시 드러우게 머리 굴리고 있을 거라고. 일단 먼저 사과부터 하고 최대한 저자세로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스니를 간병인으로 다시 만들어야 지들이 편할 테니까.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4번 스니 이거는 스니 시아버지 밥 때문이 아니라 저 인간이 생각하는 그 꼬라지 바로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될 병수발 밥 이거 남편 하나 보고 감내한 건데 돌아오는 건 겨우 이딴 개소리잖아요. 평소에 그래 네가 뭐 어쩔 건데 부모도 다 죽고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 이겁니다. 즉 이게 본심이라고 아예 고마움 자체가 없었다는 건데 소름붙지 않아요? 지금 고기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이 아줌마야 5번 그 고기는 그냥 썩든 말든 신경 꺼요. 그까짓 거 썩었다 버리면 그만이지만 네가 만약 돌아가잖아요? 그럼 니믄요 썩은 고기보다 훨씬 더 못한 그지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스니 부모님 지금 하늘에서 울고 있습니다. 6번 이거는 썩이 팔자 문제가 아니라 그냥 둘이 악연 같아요. 함께하면 집안이 풍비박살날 박산날 그런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찢어지고 본인 살 길을 찾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7번 썩이랑 아예 모르는 사람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이라 해도 이렇게 매장한 소리는 못할 겁니다. 원수가 아닌 이상 야 그 말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 진짜 짐작도 못하겠다. 여하튼 이왕 짐 싸들고 나온 거 살고 싶은 동네로 한 두어 군데 골라가지고 그 동네에서 하루씩 숙박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는 건 어때요? 기분 전환되고 또 미래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현실적인 고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가 됐든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 8번 이거는 썩이의 팔자가 더럽고 사나운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개지같은 남자도 피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9번 썩이 남편놈은 닌이 그냥 홧김에 나간 거고 조금 있으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아예 확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쓴이는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지가 가봤자 어딜 가겠어?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절대 타협하면 안 되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혼자 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부병수발과 신우의 술수발을 드는 노예이자 하녀로 전락하는 거 그냥 시가 문제입니다. 확정이라고. 10번 내 장담하는데 쓴이 남편은 지가 언제 제 발로 기어들어오나 그거 카운터다운 하고 있을 겁니다. 들어올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면 당신은 종신신문 확정이고 끌결 11반 따로 챙길 부모집 따로 챙길 부모도 없고 그렇다고 네가 뭐 갈 때는 ern告 내oys 이런 우리 엄마 볼상에 우리 아빠 볼상에 이런 대리효도 사연들 올라오는 거 보면 참 진짜 저도 남자지만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놈들이 진짜 있거든요 할 말이 없네 부끄럽습니다 쓴이 절대 돌아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